폭염에 가장 걱정이 큰 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1시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라고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혁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 건설 자재를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팔과 목은 토시로 가렸고 선풍기가 달린 조끼는 필수입니다. 이 슬라프판에는 철판이다 보니까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높아서 그래서 많이 더워서 물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얼음물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현장 온도가 30도를 넘겼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폭염때면 1시간마다 이처럼 휴게실 등 휴게공간에서 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안에 비치된 에어컨은 폭염 속 단비입니다. 한탄이라도 들어왔다 쉬었다 가면 기운도 나고.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휴게를 할 수 있게끔 폭염으로부터 조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조항이 들어가면 근로자분들의 여름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구토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을 직접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부터 5년 동안 20명의 건설 근로자가 폭염 속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야외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